방송 후에 사진을 썼어요. 교수님 뵈니까 반갑네. 진짜 웃겼다. 아, 버킷리스트래요. 와, 예쁘다. 나 한 바퀴었던 걸. 하늘에 나는 듯한. 떡도 세수. 어머, 어머, 진짜 잘 먹는데 안 먹는다. 케미 교수 감독도. 아이고, 안 되겠다. 안 가면 엄청 아쉬워할 텐데. 떡도 세수 하나씩. 갔으면 좋겠어요. 새로운 아빠가 찾아오셨는데요. 한국 특파원 기자님이셨잖아요. 트리키 아빠 알파고시입니다. 태풍은 인도양이랑 아시아. 그렇지. 아, 브레고리. 바다가. 좀 똑똑한 게 아니네요. 토네이도예요? 토네이도가 만들어진다. 바로 토네이도. 영재발벌 땅 아니죠, 이거? 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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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